여기다! 미안해! 제 친구는요 닌이라고요 너무 예쁘죠? 제 태국 친구예요 It's kind of like a Thai game 떡양꿍 피자 That's kind of cool I've never heard of that Yeah Brown soufflé Served with lobster brandy sauce Let's have like Thai tea gravy 원래 언니가 여기 자주 온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자고 그랬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우와 너무 신기해요 Let's try it 떡양꿍 맛이 나는데 피자여서 그런지 떡양꿍 맛이 나는데 떡양꿍을 먹으면 너무 아시큼하다 하는 게인데 이건 좀 이 빵이 감아주는 느낌? 느끼하지도 않고 You wanna try? 약간 매콤해서 더 맛있어요 혈당 이게 크레페 소스인데 타이티 타이티라고 해서 되게 단티 있잖아요 그게 전통 약간 드링크인데 여기는 케이크에 많이 붙더라고요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으니까 각자가 맛있어? 너무 달콤해? 여기 사이사이에 약간 티라미슈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티라미슈는 거기에 에스프레소가 들어가지만 사이사이에 크림이 들어가 있어서 노가지는 맛? 타이 아이스티 플레이버가 있어서 달기도 하면서도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It looks like a flower! 너무 예쁘다 비주얼이 너무 귀여우면서 스멀 아이스크림 이렇게 한 대 통통 때려주고 싶어 이 순간을 먹은 것 같아요 그녀는... 이 순간을 먹으러 가면 비주얼이 너무 예뻐요 하하하하하 이만큼은 도망갈네요 여기 안 해봐 OK, I'll go first. 근데 뭔 맛이지? 게맛이에요, 게맛. 약간 비려요, 약간. It is brandy sauce. Lobster brandy sauce. If you don't like the taste, you can try it without the sauce. Right? This sauce is lobster brandy sauce. I'll just eat it. Eat it. So, we're going to finish the cake. OK. Wow. It's very... It's dessert. Here. Wow. This one is... Thai river. It's very seasoned here. Mangoes to the rice. Mangoes to the rice. And everything. Sweet dessert is very special. Coffee lamb. Ah... Oh, yeah! And... I'm going to eat first. Because here's an ice cream. It's already frozen. I need to eat it. It's fast. It's very sweet. It's about the apple. The first taste of the apple. I'm ex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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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줬다가 다시 또 약간 신나 왜냐면 여기 또 아이스크림 같은 거가 약간 이렇게 확 들어와요 그래서 약간 하! 응! 하! 응! 약간 이런 맛? 자 두 번째 이게 완전 제일 기대되는 건데 이거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게 진짜 여기 키포인 거 같아요 왕실의 전통 메뉴이죠 뭔가 비주얼이 확 시선을 끄는데 일단 국물 먼저 아우! 시큼시큼 이게 단 자스민 고기에 이거 이 진짜 신기해 이게 라임 꼭지를 왜 먹지? 이게 라임인데 왜 라임 맛이 안 나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라임이 아닌가 봐요 캣... 캣셀 라임인데 단맛도 많이 나고요 라임 향이 나지 라임 맛은 안 나요 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맛 진짜 특이해 코코넛 캔디? 그게 뭐지? 오! 오! 우와! 상상 초월 상상 초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건 코코넛 냄새가 확 나네요 그리고 약간 빵 냄새 나요 코코넛 캔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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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coco! 그러면 망고 스티키 와이스잖아요 일단 망고랑 그냥 녹아요 음... 그리고 여기 자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약간 크런치를 주는거 같아요 스티키 와이스도 음... 너무 맛있다 끝! 가자 이것만 찍고 빨리 이것만 찍어야죠 기다리는 보람이 있네요